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저는 공주 한옥마을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효정차향이라는 공주 한옥마을 안에 들어있는 찻집인데요. 공주 한옥마을의 명물이자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차를 마시고 추억을 남기는 곳입니다. 여기에 안주인이신 차선생님 오늘 인터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효천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즘선생님은 연세를 모르겠어요. 피부가 어쩜 이렇게 고우신지 실례하지만 좀 여쭤보는 거예요. 실례죠? 아니요. 어떻게 되세요? 77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현역으로 하고 계시고 매일 일하고 있어요. 정말 건강하십니다. 차를 이렇게 많이 드셔서 이렇게 고우신가 봐요. 차와 인연배지씨는 얼마나 드셨어요? 48년? 그럼 20대 후반부터 어쩌다가 차와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시는 겁니까? 공부하는데 우연히 친구하고 가게 돼서 첫날부터 좋아져서 이걸 꼭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계속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줄을 달고 있어요. 예. 쭉 꾸준히 차를 공부하시고 지금도 공부하신다고 하고 선생님이 지금 생존해 계시다고요? 네. 일본에. 일본에서 지금 차를 처음 접하신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차문화가 아무래도 한국의 차문화보다는 좀 앞서 있는 건 맞죠? 그렇죠. 그래서 또 한국의 차문화 발전을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은 백제차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헌도 없고 자료도 미약하고 없는 가운데 한번 해보자고 해서 동호인도 좀 생기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차에 대한 공부를 저는 아주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백제차를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겁니까? 백제의 차 연구라는 게 다도를 연구하는 겁니까? 차를 끓이는 방법 아니면 차 잎을 연구하는 겁니까? 방법은 전수받은 게 지금 없으니까 지금부터 연구할 대상이고요. 차가 본래 있었다고는 다들 알고 있지만 어떻게 있었는지 언제서부터 마시고 어떻게 마셨는지 그런 게 지금 연구하기가 굉장히 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일본은 되게 문헌이라든가 이런 게 잘 전수가 돼 왔었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자료가 있는 게 백제 스님이 가셔서 차를 드신 부분이라든가 그런 걸 다시 찾아와서 백제차를 연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백제가 가장 일본에 영향을 많이 미쳤으니까 일본의 차문화의 근원은 또 백제에서 찾을 수 있고 연구한이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생각이거든요. 제가 좀 어줍지 않게 그래도 주워 들은 거는 차례라고 우리가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술을 올리지만 예전에는 차를 올렸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차례도 우리가 지금 제사를 지낸다든가 차례를 지내는 게 유교식이거든요. 그런데 백제차는 그 이전에 불교식이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백제시대에는 유교가 아니었었고 불교였었기 때문에. 차 하면 우리 스님들이 또 차밭을 하면서 차를 마시고 정신 수행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차를 굉장히 많이 마셨고 농무라가 이어졌다고 그러던데요? 네. 수행하시는 분들은 차하고 끊을 수가 없는 게 차거든요. 차를 마셔야 정신도 맑아지고 또 정진하시는데도 차가 없이는 그렇게 사람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차를 많이 드시죠. 이효천 여사님 제가 낮에도 좀 뵙고 지금 몇 시간째 계속 뵙고 있는데 계속 웃고 계세요. 원래 그렇게 표정이 좋으신 겁니까? 아니면 훈련되신 겁니까? 노력하신 겁니까? 글쎄요. 자세히 본인이지만 모르겠는데요. 항상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을 짓고 계세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이건 돼. 이런 대답이 저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이고. 차를 마시면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그냥 아주 무식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차를 마시면 어떤 점이 좋으십니까? 저는 과학적이라든가 의학적으로는 자세히 모르거든요. 모르는 내 경험으로 이러든가 이렇게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들은 것은 정말 약은 먹으면 꼭 병은 고쳐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짓따라거든요. 그런데 차는 부작용이 없이 몸을 정화시켜준다. 이렇게 제가 항상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서양에는 허브 그게 또 차죠. 어떻게 보면. 허브요법, 허브치료법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좀 있긴 있겠네요. 그런데 차는 전혀 허브라든가 이런 한 가지 성분이라든가 그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차는 종합적으로 꼭 사람이 마셔야 되는 거거든요. 공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옛날부터 차는 인간과 함께 건강을 지키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걸로 이어져온 거죠? 그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차는 어떤 차입니까? 녹차예요. 차는 차나무에서 잎을 따서 만든 게 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마실거리를 전부 다 차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차집 그러면 우선 오미자차, 쌍화차 영업을 하니까 그렇게는 있지만 본래 차 하면 차나무에서 딴 정제를 한 걸 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녹차가 있고 그걸 발효한 게 홍차고 반 발효한 게 우렁차, 아니 우렁차가 아니라 보이차? 보이차. 보이차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는 이제 발효차가 많이, 물론 발효 안 시킨 것도 많이 있지만 발효시켜서 만든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녹차만 많이 고수를 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녹차를 제일 처음부터 시작을 마시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녹차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니까 사장님이 녹차 마실 기회가 많죠. 그러면 어느 녹차를 좋아하십니까? 직접 재배하십니까? 아니면 사서 쓰십니까? 재배도 하지만 제가 만든 것 가지고는 좋은 차라고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좋아서 하는 것뿐이고 정말 잘 만드시는 분이 잘 만드신 그런 차를 구입해서 마시죠.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보통은 본인이 만든 차가 세계 최고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요. 전문가가 만들어야 하지. 저는 만드는데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전문가? 다니는 전문가? 네. 저는 대접하고 대접받는 그런 차 예법, 맛있는 차를 데리는 게 제 전공이니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법에 맞는 차를 다리고 대접하는가. 손님이 왔을 때 물론 정통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좀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정성을 다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뭐부터 준비하면 되나요? 이제 차짠 준비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차는 물론 세트가 보통 차를 데릴 수 있도록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세트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차를 데리는데 손님이 오셨다고 그러면 대부분은 자기가 지금까지 쓰던 도구보다는 좀 귀한 도구 내놓고 대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평소 쓰지 않는 것들을 꺼내서 쓰게 되면. 그래서 항상 자기가 쓰던 거를 맛있는 차를 데릴 수 있는 그런 절수가 잘 되고 자기 손에 익숙한 도구를 쓰는 게 가장 맛있는 차를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 물을 끓는 물을 어느 정도 식혀야 되죠? 그렇죠. 좋은 차라고 그러는 건 여린잎을 정제한 거가 맛있는 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맛있는 차를 데리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낮아야 돼요. 보통 책 같은 교과서 같은 데는 50도 60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45도? 왜 이렇게 차가 미지근해? 이럴 정도의 온도로 데려야 제일 처음에는 감칠맛만 빼주는 게 첫째 잔이거든요. 그래서 감칠맛만 첫 번째 잔에서 빼서 손님한테 대접하면 누구든지 첫 모금에 아우 맛있다 이런 감탄사가 나오죠. 먹어봐야겠는데 저랑. 이따가 그러면 한 잔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차 하는 모습을 저희가 또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봐야겠네요. 좋은 차는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를 나중에 다시 촬영을 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효촌 여사님과 그 차 얘기라고 있는데 여기는 효정차향. 효정차향. 효촌의 효자입니까? 네. 새벽효자. 새벽효자에. 효촌도 새벽효자에. 그러니까 이름을 따신 거네. 정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정은 고효정자래서 제가 이제 암자 이름 암호를 받을 때 효정암이라고 받았어요. 음 그래서 이제 찻집을 지금 하고 계신데 공주에 오시면 여기 참 잘 되어 있더라고. 한옥마을이 아기자기하게 또 나무의 꽃마을부터 시작해서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찻집이 가장 이렇게 안쪽에 아주 조용한 곳에 자리 잡으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5년 되셨다고요? 네. 이게 처음이 생길 때부터 시작하신 거죠? 찻집 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세요? 여기는 차 맛을 그렇게 아시는 분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맛을 주로 그러면. 그냥 찻집이니까 한잔 마시고 간다고 생각하시고 가시고 또 가격을 보면은 또 더 놀라세요. 좀 갖고 올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만큼의 서비스를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녹차를 권하는 사람이니까 녹차는 계속 드실 수 있도록 그냥. 녹차가 제일 저렴하네요? 다른 차에 비해서? 저렴하지만 저렴하면서도 계속 리필을 계속 해드려요. 그래서 드실 수 있는 시간만 있으면은 계속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대접을 하죠. 그것도 직접 대린 정성스럽게 하신 녹차니까 이 찻집에 와서는 무조건 녹차를 마셔야겠어요. 다른 거 뭐 커피 같은 거 마시지 말고 다른 것도 물론 맛있겠지만 또 효소차도 또 만들어서 하시네요. 효소차는 제가 산에 살기 때문에 효소를 풀을 어떤 것도 뜯어서 그냥 담으면 효소가 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효소가 될 수 있는 소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이 담아요. 담아서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저은 잔고에 보관해 놓은 걸 이제 여기서 쓰고 있죠. 음 직접 담근 효소차 그러니까 한두 종류가 아니겠네요. 여러 가지 풀들을 이렇게 복합해서 담그신 효소차까지. 그리고 요즘은 몸에 좋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든지 담아 놓으면 좋긴 좋죠. 그래서 연세에 비해서 피부도 좋으시고 어쩌면 주름도 없으시고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연세를 몰라보고 여자이기 때문에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화장품도 좋은 거 쓰시고 화장품도 그냥 보통 거 쓰고 있어요. 어떤 노력하십니까? 피부 좋아지기 위해서 녹차를 일단 많이 마시고요. 아 녹차가 좀 중요하구나. 그리고 젊어서는 일본에 있을 때는 온천을 많이 갔어요. 지금은 뭐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리고 절대적으로 씻어야 된다는 얼굴을 항상 청결하게 씻고 잔다는 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아 청결하게 씻는 게 최고구나. 그리고 녹차를 또 마시고 녹차 사랑이 좀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좋은 녹차 고르는 법은 어떻습니까? 좋은 녹차는 제가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이름 보고 사는 겁니까? 그렇죠. 이름 보고 사는 거. 혹시 모르면 판매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어떤 분은 유기농 녹차다. 그래서 전혀 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하는 녹차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뭐 먹을거리를 살 때는 항상 유기농을 이렇게 선호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만드신 분 거면 항상 잘 쓰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좀 추천해 주세요. 어떤 분 녹차를 좋아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는 그러네요. 말씀드리기가 비밀입니까? 혼자만 구입하시나 봐요. 아니요. 전혀 그건 아니고 그냥 큰 회사에서 만든 거를 저는 손으로 하고 있어요. 그냥 아예 브랜드 있는 걸로 개인이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녹차가 아니고 그런 것도 가끔 하는데 개인으로 만드시는 분들은 좀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가격이 좀 비싸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은 기계차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너무 발달해서 사람 손에서 지나가는 것보다는 더 정결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 귀가 안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결점인데 귀가 안 들어갔다. 그것만 제하면은 저는 기계차도 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찻잔과 차주전자가 있어요. 직접 다 수집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세월이 기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일 비싼 거는 얼마 정도? 비싼 거요? 찻잔 하나에 한 500원 500원짜리겠습니까? 네. 천만 원 정도? 왜 이렇게 이렇게 찻잔이 비쌉니까? 그건 이제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은 거는 다시 구할 수가 없는 물건이니까 가격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서로 유통이 되는 건 아니겠고 하긴 작품인 거지. 이게 무슨 재질이 대단한 건 아니고 그러면 또 다음에는 또 찻잔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게 왜 좋은 찻잔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찻잔이고 또 찻잔은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배울 게 많네요.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차 마시는 방법 또 차에 대한 찻잔에 대한 이야기 그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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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하여튼